나사렛 현실한 특성화 명문, 나사렛 대학교입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대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 기독교 정신의 융합으로 탄생한 나사렛의 꿈은 도울 수 있는 정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성공하는 세상 시작부터 특별했기에 남다른 기본을 갖출 수 있었고 남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모두가 꿈꾸는 특성화 대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학생 중심이라는 불변의 원칙 아래 기본이 강한 대학의 기준이 된 오늘 사회에 따뜻한 혁신의 영감을 불어넣으며 더 큰 융합의 세상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키우는 인재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특성화 나눔 인재 나사렛만의 학습 생태계, 나다움 플랫폼 안에서 지성과 인성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성장합니다. 지성의 영성을 사람의 사랑을 본질의 비전을 실용의 성공을 더하는 4대 특성화 영역 무전공 통합 선발 학재간 융복합 전공으로 구현한 창의융합 교육 시스템 학생의 꿈이 되고 시대의 힘이 되는 나사렛만의 특별한 경쟁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지식과 기술 세상의 빛이 되는 인재를 키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어 갈 것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가는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 뿌리 깊은 나눔 정신과 전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 글로벌 나사렛 공동체의 힘으로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고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나사렛 대학교